강섬, 대단원, 능숙, 발굴, 전천, 아드, 개도, 휘갈, 위풍, 경로 위풍으로 다 데려잡지 않을까? 고 생각입니다 타수 잘 지우고 대단원 잘 쓰고 그러면은 깨지 않을까 아 님들이 그렇게 원하던 순수, 고래가 주네요 고래가 순크릿 탄플, 귓집, 어차피 대단원 대단원 재료만 다 주워가면 되지 않을까 독을 집어넣어야 되나? 어차피 위풍이 당하네 괜전 잘못 썼다 99 대 1 시즌 1호 대단원 반사신경 신성이 왜 거기서 나와? 0코스트 카드 웬만하면은 넣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아직 덱이 비실비실하니까 조금 덱파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0코스트 카드를 넣어줘 모래은 딱 마인네 가oung 가사 아 홍 내 주턴 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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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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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호 넣기 잘했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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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어? 아이스크림 어? 아드레날린 뭐지? 그냥 시드가 졸라 좋은데 시작댁도 엄청 세긴 했는데 시드도 모통이 아닌데 말을 안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기야 이건 낙겁할까 껌별할까 껌별이 더 낫겠지 하짐성낙겁 엘리트 세마리 밖에 못잡네 그래도 열심히 잡아야지 엘리트 대개의 질일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 질수 있을까 첫탄에 들어와 안나오고 스네코를 만난다 가능성있는 시나리오 오 에이딴 식으로 잡히고 스네코 나오면은 가능성있다 전부 삼코 나오구나 되게 낮은 가능성이긴한데 발놀림 고민되네 어차피 경로로 또 방어도 우릴거면 말놀림 필요없겠지 아이씨 게임 길어지네 고소 순수발굴 순수발굴순 순수발굴 이게 뭐라야되냐 되게 비현실적이다 입 입쓸더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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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발굴 순수발굴 그걸 프리즘해야됩니다 뭐야 순수 어디갔어 아이씨 순수 있는 줄 알았네 순수 순수 아이씨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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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호흡 으아 어우 외중식의 향로 고개 노래하는 그릇 뭐야 최대 체력 온아주고 좋은 이벤트네 폐중시계에 아무것도 안하는 안좋은 요구리네 병번개? 천천히 낫겠지 휘갈김은 첫 카드 7장이라서 두으면 안될거같은데 순수팽이 략가찾기? 연코스트 카드 조금 더 들고다니면은 미션비 받을 수 있는데 그릇도 있네 배 사먹었다 전략가 필요한가? 필요 없진 않겠지 근데 지금 드로우 없는 카드 잡히면 그것 다 손해여가지고 배가 좋고 배가 좋고 배가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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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코스트 카드 한두 개씩 담으면서 가야겠죠? 잔상 큰 그림. 규준 나오면 역배 환호하는 거지. 역배 사세요. 규준 나옵니다. 역배각이다. 규준이 오리라. 어? 0코 하나 더 넣었죠? 어우 세상에. 4일 20 침단클을 분명히 했는데 왜 전 기억이 없죠? ㄹㄹㄹㄹㄹㄹㄹㄹㄹ. 만원 좋은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0 하나 더 넣은 거 아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기억이 없죠? 기억이 안나도 소중한 순간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대충 그런 뜻 병효정 저 병효정은 어떤 생각한 녹색 남자가 넣었을까 정말 끔찍하다 병속의 우정을 가두다니 역배 사세요 역배 역배 파리트수는 역배를 팔다가 지쳐 포인트를 사용했어요 포인트 속에서는 지트일체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역배 사세요 역배 사세요 역배 파리 패촉이다 탈출구다 룬 삐리리 룬 삐리리 룬 삐리리 룬 검열 삭제 룬 검열 삭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라멘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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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룬 사로웅 룬 차려 terms 료 룬 룬 룬 룬 규준나왔으면 태우지도 못하는건데 규준 나온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다행이다 규준나왔으면 진짜 터질수도 있었던거라서 운이 좋았지 크크로규준 규칙존수 규칙을 존수하십쇼 규칙은 누가 정한거야? 세장쓰라고 규칙참 거짓같이 만들었네 누굴 위한 규칙이지? 규칙참 심장수에 고동도 있는게 잡았네 공포하나 더하자 천원짜리 어 구상은 괜찮을거같다 웬일로 상점이 나와서 도움이 됐네 공포 198 던개굴 198은 못참지 엔트로피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니깐 어 종이야 엔트로피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니깐 강정 와 헤드 직이네 펭이특 펭이특 안까먹음 뭔가 소중한 것을 띵 흠 무안낵은 아닌데 아닌데 상관이 없네 그냥 그냥 뒤질때까지 때리면 그거 무안아님? 강릉하면은 무안되긴 하겠다 앗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굿 이것이 첨탑의 심장일까요? 이 모든 악의 근원인 걸까요? 아니 근데 암만 봐도 니오우가 더 나쁜 놈 아니야? 심장이 주민 투표이라가지고 니오우 쫓았는데 니오우가 계속 어택당 때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죽었는데 부활시켜서 다시 보내고나 능숙강섬 해도 되구요 흐릿함 흐릿함 필요없지 필요할까? 100대 0 달성 축하드립니다 100대 0을 달성하셨군요 100대 0 100대 0 내 편축 타륜 타륜 수둑 아 영콕까지 나오지 영콕 1,2,3 8 13 18 아니 17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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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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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주기구님 17,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심장... 피해를 183 줍니다. 0코스트 183 딜 쓰냐? 화염 포션 집에 가서 파스타에 먹어야지. 불맛을 살려서 짬뽕을 만드는 건 어떨까? 불맛 20댐. 20댐. 완넘. 여공팔. 고래가 순수준 게 이 정도면은 거의... 선견 지명이었나? 20댐은 0코스트 181B.